맛있게 요리해 주실 분? 맛있는 꽃게 제가 해 드릴게요. 알도 살도 꽉꽉 들어찬 서천꽃게. 매콤 칼칼한 양념 가득 흘리고 먹기 좋게 손질한 알배기 꽃게 투척. 얼큰하게 속 끓어진 꽃게탕으로 변신. 음, 알 품은 꽃게 얼마나 맛있게. 자타공인 국민밥도둑 간장게장까지. 서천꽃게 한상 완성입니다. 음, 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 이 향기. 꽃게 향은 이렇게 좋은데 맛은 또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. 절로 손이 가는 얼큰한 밥물부터 한 입. 와, 이거 담치맛 대박인데요? 아, 갑자기 시장끼가... 가득 품은 고소한 알과 고동 품은 살은 더. 영양 100점, 맛은 200점. 멈출 수가 없는데. 이제 이 게장을 먹어볼까요? 와... 이 통통한 살 보이시나요? 네, 잘 보이에요. 짬뽕한 간장에 절인 게장의 시선 강팔. 오, 그러지 마. 침샘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. 와... 심시가 먹을지도 않네요.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뚝딱. 밥도둑이 따로 없죠? 개딱지에 밥 비벼 내장까지 싹쓸인. 공깃밥 추가를 부르는 편상적인 맛. 한 번을 안 권하네요. 오늘 맛의 신세계를 보았노라.